가만히 있어. 조심해. 네, 몸 조심히 잘. 아니, 목걸이 말이야. 조심하라고.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야. 돈 세라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목걸이라고. 알겠습니다. 이런 개나리 씨뻣다를 봤나. 뭐야? 미쳤어? 야, 세라씨 대박. 야, 선우야. 세라씨 큰일 났다. 이게 무슨 개매너냐? 당신 깡패야? 술을 쳐드셨으면 곱게 가서 쳐 자빠져 주무세요. 이거 완전 개 사이코패스 아니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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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 누구냐? 못 보던 애인데. 신경 쓰지 마, 그냥. 넌 빠지고. 얘 누구냐고. 우리 회사 신인배우야. 아. 그래서 어필을 좀 해 보시겠다? 너 이름 뭐냐? 그쪽은 알 바 아니고. 인간부터 좀 됩시다. 이름이 뭐냐고.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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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눈도장 확실하게 찍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. 오케이. 성공. 그럼 이제 제대로 놀아야지. 찐하게. 놔. 이거 놔. 놔. 야, 봤냐? 야, 나도 놈으로 한다. 놈으로 해. 야, 분위기 좀 띄워봐. 분위기가 그지 같으니까 얘가 나 무시하잖아, 이 새끼들아. 야, 씨. 비켜. 안 비켜? 너는 오늘 안 돼 죽었어요, 씨. 으이. 아이씨. 아이씨. 왜 이제 와요.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.